아 네. 아 네. 저 같은 팀 하고 싶어요. 지수 씨. 이렇게 마지막하게 얘기하는 거 못 들었죠. 승권 씨가 같이 하고 싶었는데 라고. 저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라고. 저랑 같은 팀 하고 싶다는 뜻인데. 저 한우 세트 받고 싶어서. 한우 세트 받고 싶어서. 다녀석 박수 박수 박수. 개념이라고. 그리고 de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